안녕하십니까 불스 입니다. 오늘 C샵 11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인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메모리의 객체를 내가 생성하고자 할 때 언제든지 생성을 해서 그 객체들을 유기적으로 이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코딩을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메모리의 그러한 객체를 생성할 때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틀 몰드 같은 녀석이 하나 있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클래스라고 했습니다. 클래스를 만드는 문법적인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구요. 그것을 new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생성자 호출로 객체를 메모리에 탑재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메모리에 탑재된 객체는 서로 어떠한 주소를 갖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this라는 키워드 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조금 뭐 고수준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 인헤리턴스라는 거구요. 그 다음에 오버라이딩, 재정이, 또는 폴리모포짐이라고 해서 다형성, 그 다음에 메소드 하이딩, 메소드를 감춰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라이빗이라고 스태틱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는 내용이 조금은 처음 프로그래밍을 특히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처음 하시는 분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객체지향 프로그램에서 오늘 하는 내용, 클래스 객체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핵심적인 부분, 꽃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상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인헤리턴스라고 그러죠. 뭔가 위쪽에서 내가 뭔가 물려받을 때 그것을 우리는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상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상속이라고 하면 대부분 부모님한테 무엇인가를 내가 물려받을 때 그것을 우리는 상속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모님이 여기 이렇게 계시는데요. 부모님이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돈, 집, 자동차가 될 수 있고 등등을 나는 상속을 받아요. 그러면 이 자식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토지를 사지 않아도 돼요. 토지가 있는 거죠. 여기 있죠. 다음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건물을 사지 않아도 돼요.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돈을 벌지 않아도 돼요. 왜? 부모님이 다 주니까.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자식은 어떤 것을 다 상속받는다. 그러면 자식은 그냥 공짜로 생기는 거죠. 뭐가 생겨요? 토지, 건물, 돈, 집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상속이라고 하죠. 상속. 자 프로그래밍에서도 똑같습니다. 프로그래밍에서도 클래스 두 개를 만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편의상 위쪽에 있는 클래스를 페어런치 클래스, 부모 클래스라고 하고 아래쪽에 있는 것을 편의상 차일드 클래스라고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클래스가 있을 때 어떤 부모 클래스에 어떠한 속성과 기능이 있어요. 속성은 뭐 어떠한 인트 값이라든가 스트링 값이라든가 어떠한 데이터 어트리뷰트가 있고요. 프로퍼티가 있고 자 기능은 기능에 해당되는 것 펑션, 메소드였죠. 어떠한 기능을 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차일드 클래스가 페어런치 클래스를 상속을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차일드 클래스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도 돼요. 아무런 내용이 없어도 페어런치 클래스의 속성이 열 가지가 있고 열 가지가 있고 기능이 다섯 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차일드 클래스는 아무런 단 하나의 코딩도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상생활에서의 상속과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인 개념, 일상생활에서의 상속의 개념을 그대로 프로그램에서 옮겨와서 만들 수도 있다. 라고까지 일단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프로그래밍에서 에네리선스 상속은 어떠한 문법 구조를 갖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 구조를 살펴보기 전에 각 언어마다 또는 공식 문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클래스 상속관계에 놓여있는 클래스를 우리가 부를 때 페어런치 클래스 상속을 해주는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상속을 받는 클래스를 차일드 클래스라고 그러고요. 또 어쩔 때는 위쪽 상위에 있다고 해서 상속을 해주는 클래스를 슈퍼 클래스라고 부르고 다음에 상속을 받는 클래스를 아래쪽에 있는 클래스다라고 해서 서브 클래스라고 합니다. 또는 위쪽에 있는 상속을 해주는 클래스를 기반 클래스라고 해서 베이스 클래스라고도 하고요. 다음에 상속을 받는 클래스 그것을 드리브드 클래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서나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런 용어 때문에 헷갈려 하실까봐 제가 간단하게 한번 해봤는데요. 어쨌든 이쪽이 상속을 해주는 클래스, 이쪽 오른쪽이 상속을 받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보통 학생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할 때 페어런치 클래스, 차일드 클래스를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가장 처음 프로그램 입문하시는 분들은 가장 직관적으로 빨리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페어런치 클래스와 차일드 클래스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요. 때로는 슈퍼 클래스와 서브 클래스도 저는 주로 사용을 합니다. 어쨌든 상속을 해주는 클래스, 상속을 받는 클래스 정리를 해두시고요. 상속 클래스의 문법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페어런치 클래스라고 이렇게 있어요. 어떤 클래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클래스가 있으면 이 클래스를 내가 상속을 받아서 또 다른 클래스를 만들겠다. 이렇게 상속을 하겠다. 그러면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요. 이걸 우리가 편의상 차일드 클래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페어런치 클래스를 상속을 받을 거예요. 페어런치 클래스에 있는 멤버들을 다 그대로 가져와서 내 것처럼 마치 내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것처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럴 때 상속을 해주는 클래스를 여기 보면 콜론 있죠. 콜론 다음에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차일드 클래스는 페어런치 클래스를 상속받는 클래스다. 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법 구조도 굉장히 쉽죠. 이렇게 콜론만 이용한 다음에 콜론 뒤에 상위 클래스, 슈퍼 클래스의 이름을 명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상속 관계에 있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C드라이브에 만들겠고요. 오늘이 열한 번째 시간이었죠. 그래서 렉 십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이름을 오브젝트 프로젝트라고 하겠고요. 자 여기서 프로그램 이름을 좀 바꾸도록 할게요. 요거를 이름 바꾸기 여기 있죠. 그래서 오브젝트 EX라고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편의상 프로그램이 처음 실행되는 메인 메소드였죠. 그래서 메인 메소드를 갖고 있는 클래스라고 해서 편의상 메인 클래스라고 한번 이름을 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클래스 말고 클래스 두 개를 만들어서 두 개를 상속 관계에 놓이도록 한번 코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만드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어떻게 클래스 키워드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페어런치 클래스 만들겠고요. 다음에 페어런치 클래스를 상속을 받는 클래스를 만든다. 그러면 똑같이 클래스 키워드 써주고 차일드 클래스라고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콜론을 준 다음에 상속을 내가 받을 클래스 있죠. 상위 클래스, 슈퍼 클래스의 이름을 명시를 해주면 바로 상속 관계에 놓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테스트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여기서 퍼블릭 스트링 str 오브 페어런치라고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 인트 인트 오브 한 100정도 줘볼까요? 자 이렇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차일드 클래스는 페어런치 클래스의 이 값들 있죠. 이 문자열 그 다음에 인트 정수형 이것을 굳이 구현하지 않아도 어떻게 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죠. 이왕 한 김에 차일드 클래스에도 한번 이렇게 해서 이거는 차일드 차일드라고 하고요. 이것도 차일드라고 바꿔 보겠습니다. 이거는 숫자를 한 200으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에 메인 메소드 와서 이제 객체를 한번 생성해 볼게요.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클래스로부터 메모리의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차일드 클래스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 연산자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차일드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해야겠죠. 지금 생성자가 안 보이죠. 생성자가 이렇게 안 보일 때는 디폴트 기본 생성자를 누가 만들어 준다? 클래스 알아서 만들어서 메모리의 객체를 생성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차일드 클래스 해서 접근할 수 있죠. 먼저 프로퍼티 속성에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접근을 하도록 하는데요. 이거를 콘솔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어 보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있었죠. 인트도 있었습니다. 자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찍으면 차일드 클래스에서 만든 차일드 객체에 있는 뭐예요? 문자열과 정수를 찍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출력이 되겠죠. 이건 별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상속관계 차일드 클래스는 페어런치 클래스에 있는 그 멤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상속관계에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차일드 클래스에서 이걸 그대로 좀 복사해서 차일드 클래스에서 어떻게 str of 그 다음에 뭐에 접근할 수 있다? 여기 보시면 assist에 페어런치 나오죠. 자 페어런치에도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int of 어떻게 페어런치에도 이렇게 바로 접근이 될 수 있다. 자 그러고 나서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차일드 클래스에 있는 멤버에는 당연히 접근이 가능한 게 당연한 거고요. 다음에 그 페어런치에 있는 거 차일드 클래스에서 어떻게 페어런치 클래스에 있는 멤버까지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다. 어떻게? 왜? 상속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상속의 기본적인 문법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장표로 올게요. 자 그래서 상속조의 기본적인 문법 구조 세미콜롱 아니 콜롬만 이용하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식 클래스는 부분 클래스의 모든 것 상속의 기본 내용이었죠. 자 코드를 보면 페어런치 클래스가 있고 차일드 클래스가 있는데 차일드 클래스가 페어런치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일드 클래스는 자기가 갖고 있는 멤버 str of child, int of child, 차일드 생성자, 그 다음에 method of child라는 메소드까지 모든 멤버를 모든 멤버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겠고요. 그 다음에 누구도 사용할 수 있다? 페어런치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페어런치 클래스에 있는 str of 페어런치라는 스트링, 문자열, 데이터, 정수형 데이터, 생성자, 그 다음에 method of 페어런치라는 메소드까지 전부 다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좀 장표로 왔고요. 음 제가 여기다가 child 생성자와가 관련된 얘기를 조금 여기서 할까 합니다. 그래서 public 생성자 child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페어런치도 이렇게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로그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걸 하는 거냐면 객체가 우리는 차일드 클래스만 있어서 차일드 객체만 생성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차일드 클래스가 페어런치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페어런치 클래스도 어떻게 보면 생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성자에 로그를 한번 넣어서 우리가 차일드 클래스를 생성을 할 때 페어런치 클래스는 생성자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hild 클래스에 constructor라고 한번 로그를 집어 넣을 거겠고요. 그 다음에 페어런치 클래스에도 마찬가지로 페어런치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객체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성을 합니다. 그죠. 자 이거는 좀 주석 처리를 할까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생성자와 관련된 내용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얘가 어디로 가요? 차일드 클래스에 생성자 호출하니까 이 로그가 찍히겠죠. 자 이럴 때 이 위쪽에 있는 페어런치 이 녀석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페어런치 컨스트럭터가 먼저 호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차일드 컨스트럭터가 호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우리가 차일드 클래스를 이용해서 차일드 객체만 메모리에 생성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옵니다. 이쪽으로 와서 얘를 왔다가 먼저 로그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하려고 봤더니 차일드 클래스는 생성을 할 때 이 녀석을 상속을 받아야 돼요. 이 녀석과 먼저 페어런치에 있는 부모님의 거에 있는 멤버를 모두 다 가져와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다시 객체를 생성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상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페어런치 클래스에 있는 디펄트 생성자 생성자를 먼저 호출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본연의 나한테로 와서 내 거에 있는 생성자를 호출한 것을 이렇게 순서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성자의 메모리에 객체가 생성되는 순서 생성자의 로그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소드도 한번 볼게요. 여기다 child 클래스 보이드에서 do method do child method 이렇게 한번 주겠습니다. 여기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로그를 한번 넣어 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페어런치 상위 클래스에도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우리가 멤버 중에 프로퍼티 속성에만 한번 접근을 해 봤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말고 메소드도 한번 여기서 검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hild 클래스를 만들어 놨으니까 child 클래스에서 어떻게 do method child method 접근할 수 있는 건 당연한 얘기겠고요. 그 다음에 ch child 객체에서 모를 적극 접근할 수 있다. parent 메소드에도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 보면 이렇게 되죠. child 클래스에서 child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는 당연히 접근이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모에까지 접근이 가능하다. parent까지 접근이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보면 child 클래스가 parent 클래스를 상속 받았기 때문에 parent 클래스의 child 클래스에서는 parent 클래스의 모든 멤버 프로퍼티라든가 이런 메소드까지 즉 기능까지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하고 child 클래스의 객체를 메모리에 생성을 하면 parent 클래스의 default 생성자도 호출이 되어서 메모리에 탑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표로 다시 또 오겠고요. 자, 이번에는 오버라이딩, 재정이라고 합니다. 재정이와 그 다음에 다형성, 프로포피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다형성과 재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에 재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parent 클래스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옆쪽에 이렇게 child 클래스가 있습니다. child 클래스는 parent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죠. 그런데 parent 클래스에 어떤 메소드가 이렇게 있어요. 메소드가 있는데 child 클래스에서 이렇게 그 상속을 받아서 부모의 메소드를 이용하려고 봤더니 부모의 메소드가 약간 올드해요.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이거를 조금 더 새롭게 개선해서 쓰고 싶어요. 그럴 때 parent 클래스와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를 만들 때 여기서 내가 새롭게 구현을 하는 겁니다. 메소드를 정의하는 거예요. 이거를 말 그대로 부모 클래스에 있는 어떠한 기능을 어디? child 클래스에서 다시 정의한다고 해서 재정이라고 합니다. 재정의하는 방법은 parent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 재정의를 할 메소드를 이렇게 virtual이라는 키워드를 써주면 되겠고요. 다음에 재정의하는 child 클래스에서는 메소드 이름 앞에 override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메이크 짜장 예를 들어서 여기가 식당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이 옛날 식당에서는 짜장을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크 짜장이라는 오더를 내리면 짜장이 만들어지는 실행문이 실행될 수 있는데 시대가 흘렀어요. 시대가 흘러서 부모님 세대에서 만든 짜장과 신세대들이 바라는 짜장이 달라요. 맛이 그래서 그래서 신세대 차일드 클래스에서는 신세대의 입맛에 맞게 다시 한번 메이크 짜장이라고 해서 다른 메소드를 하나 더 선언한 겁니다. 동일한 이름이에요. 메이크 오더 동일한 이름인데 기능은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이 호출을 하지만 실행하는 결과는 이제는 재정의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내용이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차일드 자식이 정의한 메소드의 내용이 실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비주얼 스튜디오 이용해서 또 한번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 오겠고요. 여기다가 코딩을 한번 해 보도록 하는데요. 여기다 클래스를 계속해서 하나의 페이지에 네임스페이스 안에다가 클래스를 계속 만드는 것도 좋지만 너무 클래스가 많아지면 가독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파일을 좀 분리해 보도록 할게요. 솔루션 탐색기에서 지금 이 프로젝트의 경로를 한번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오브젝트 EX 이 파일이 스크립트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파일을 좀 분리해서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일에 새로 만들기 파일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시샷 클래스를 선택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열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이걸 조금 옆으로 옮겨 볼까요? 같은 네임스페이스에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네임스페이스 네임스페이스 오브젝트 프로젝트라고 똑같은 똑같은 네임스페이스에 있기 때문에 파일이 분리되더라도 같은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거라고 프로그램이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 안으로 넣어 주겠습니다. 넣어주고 클래스의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그냥 차일드 페어런치 클래스부터 만들까요? 페어런치 클래스라고 한번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겠고요. 저장을 하는데 저장을 하는데 저장은 어디에요? 아까 10일에 여기죠? 여기다가 페어런치 클래스라고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페어런치 클래스가 있는데요. 페어런치 클래스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먼저 아까 짜장을 만드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void 그 다음에 make 짜 짜 짜장 짜장을 만드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로그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차일드 클래스 페어런치 클래스를 상속을 받을 차일드 클래스를 또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에 새로 만들기 파일 들어가겠고요. 시작 클래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임스페이스 똑같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녀석의 이름은 차일드 클래스 차일드 클래스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좀 갔다 쓰면 차일드 클래스 생성자가 있겠고요. 이런 상태에서 페어런치 클래스를 차일드 클래스가 상속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페어런치 클래스 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을 받아서 쓰는데 부모님 세대에서 만드는 메이크 짜장 이게 입맛이 바뀌어서 신세대에서는 좀 짜장 맛을 다른 맛을 원한다고 볼 때 이 기능을 제정해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대로 가져옵니다. 차일드 클래스에서 그대로 가져온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페어런치 클래스에 있는 것을 차일드 클래스가 재정의 오버라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상위 클래스에 어떻게 버추얼이라는 키보드를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일드 클래스에서는 뭐라고요? 여기다가 오버라이드라고 오버라이드라고 키워드를 명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해요? 실제로 한번 여기를 조금 지우고요. 차일드 클래스 타입을 이용해서 차일드 클래스를 한번 차일드 클래스를 생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성을 하겠고요. 자 다음에 차일드 클래스 이렇게 생성까지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차일드 클래스를 생성을 했지만 차일드 클래스가 페어런치 클래스를 상속 받고 있기 때문에 페어런치 클래스 컨스트럭터 생성자 호출이 됐고요. 다음에 차일드 클래스의 컨스트럭터도 호출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차일드 클래스에 있는 어떻게 Make 짜장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Make 짜장 이거 좀 구분을 해야 되겠네요. 차일드 클래스 여기다가 차일드 클래스 건지 부모 건지 부모님 건지 모르니까 차일드 클래스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면 Make 짜장 of 차일드 클래스 차일드 클래스에 있는 게 상위 클래스 부모님 거를 제정해서 아래쪽에 있는 게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형성이라는 얘기 하나 나오는데요. 자 보시면 차일드 클래스라는 얘기는 차일드 클래스라는 이 녀석은 차일드 클래스 차일드 클래스 차일드 클래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인트 데이터 형이니 무슨 뭐 스트링 형이니 불리언 형이니 이런 것들 그런 것을 우리가 데이터 형이라고 그랬는데 데이터 타입이라고 했죠. 이것도 내가 만들었지만 차일드 클래스라는 이런 데이터 타입입니다. 단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과의 차이점은 앞에서 배웠던 정수 문자열 분리언 기본 데이터 기초 데이터 타입이고요. 이런 것은 이 안에 복합적으로 뭐 정수형이 있을 수도 있고 문자열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메소드 기능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복합 데이터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데이터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차일드 클래스라는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이러한 레퍼런스 변수가 이러한 객체를 가리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럴 때 차일드 클래스는 가만히 보면 차일드 클래스는 누구를 상속받고 있어요? 페어런스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코드를 조금 변경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페어런스 클래스 페어런스 레퍼런스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 페어런스 레퍼런스 변수는 어떤 객체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차일드 클래스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생성한 것은 차일드 클래스죠. 페어런스 클래스를 상속받은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했어요. 그것의 타입을 그죠. 차일드 클래스를 페어런스 클래스에 다시 할당 연산자 대입 연산자에서 대입을 해줬고요. 주소 값을 넘겨줬고 페어런스 클래스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차일드 클래스와 페어런스 클래스는 같은 곳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러면 페어런스 클래스에 어떻게 Make 짜장이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호출을 해볼게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실행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먼저 페어런스 클래스 컨스트럭터 하고 차일드 클래스 컨스트럭터 실행된 것은 확인이 되시겠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차일드 클래스 Make 짜장 해서 재정의 한 오버라이드 한 차일드 클래스에 있는 Make 짜장이 실행이 됐어요. 이것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데이터 타입을 바꿨어요. 페어런스 클래스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페어런스 클래스 누구를 바라보게? 차일드 클래스를 바라보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페어런스 클래스에서 Make 짜장으로 호출하니까 누가 호출돼요? 그대로 차일드 클래스가 호출돼요. 왜 그래요? 재정의 메모리에 차일드 클래스에 있는 Make 짜장이라는 메소드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차일드 클래스에 재정의해서 아예 바꿔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타입을 바꿔서 상위 타입으로 바꿔서 객체를 가리킨다 하더라도 이럴 때 Make 짜장을 호출하면 누구? 상위 클래스에 있는 페어런스 클래스 이 녀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재정의했기 때문에 어디 차일드 클래스에 있는 이 녀석이 호출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OOP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이 부분이 지금 잘 정리를 해주세요. 오버라이드 했다는 걸 말 그대로 정의를 하는데 재정의했다는 얘기에요. 메모리에서 정의를 새롭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형성 이걸 다형성이라고 합니다. 차일드 클래스가 페어런스 클래스로 타입이 바뀔 수는 있어요. 어떻게? 차일드 클래스가 페어런스 클래스를 상속 받았기 때문에 바뀔 수는 있지만 그 바뀐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오버라이드한 메소드로 호출한다고 해서 원래 있던 상위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가 호출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대로 차일드 클래스에 있는 내용이 호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나는 상위 클래스에 있는 것을 한번 써보고 싶어. 나는 어떤 손님이 왔는데 페어런스 클래스 부모님이 만든 짜장면의 맛이 더 좋대요. 단골 손님인가봐요. 그래서 지금 신세대한테 맞는 재정의한 메이크 짜장이라는 메소드에 의해서 짜장면을 만드는 맛도 좋지만 나는 부모님 것을 맛보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상위로 올라간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키워드? 베이스라는 키워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메이크 이게 아니죠. 지금 페어런스 클래스니까 이게 아니고 차일드에서 해야겠죠. 차일드에서 베이스 어떻게? 메이크 짜장을 해서 하면 이 베이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디스라는 키워드를 살펴봤습니다. 디스라고 이렇게 해주면 이 디스는 누구? 그리고 객체 지금 현재 나의 객체 그렇죠. 차일드 클래스를 가리키는 디스라고 했는데요. 디스하고 약간 상반되게 베이스는 뭐냐면 내가 상속 받고 있는 클래스 상위 클래스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차일드 클래스에서는 상위 클래스가 페어런치 클래스겠죠. 즉, 베이스는 누구를 가리킨다? 페어런치 클래스로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페어런치 클래스의 메이크 짜장을 호출을 해요. 그럼 이 녀석이죠. 이 녀석이 실제로 실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페어런치 클래스 먼저 여기 메이크 짜장이 됐는데 페어런치 클래스가 실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차이틀 클래스 됐고요. 다음에 페어런치 클래스, 차일드 클래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베이스를 이용해서 상위 클래스에 있는 것을 우리는 실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형성과 오버라이딩 오버라이딩 먼저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의 타입으로 변경될 수 있어요. 어차피 부모 클래스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부모 클래스 다형성으로 데이터형을 바꿀 수 있는데 그럴 때 베이스 키워드를 이용해서 부모 클래스의 멤버에 접근할 수 있다 라고까지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소드 하이딩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방금 말 그대로 메소드를 감춘다는 뜻이에요. 메소드를 잠깐 감춰서 눈에 보이지 않게 실행을 하지 않게 잠깐 감춘다는 뜻인데 방금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던 오버라이딩 있죠. 오버라이딩은 동일한 메소드인데 상위에 있는 부모님이 갖고 있는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 차일드 클래스가 완전히 정의를 새롭게 해서 사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이거랑 비슷하기는 비슷한데요. 메소드 하이딩은 뭐냐면 부모 클래스에 있는 걸 잠깐 감추는 거예요. 얘를 잠깐 아예 새롭게 재정의하지 않고 얘를 잠깐 감춘 다음에 차일드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말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코딩을 직접 해보면 코드를 짜보면 금방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parent 클래스에 이번에는 아까 짜장 했었죠. 이번에는 짬뽕 한번 해볼까요. public void make make 짬뽕 이렇게 짬뽕 이렇게 만들어야 할까요? 그래서 짬뽕을 만드는 그런 오더를 내리는 메소드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일드 클래스 왔어요. 차일드 클래스 와서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와 똑같이 한번 짬뽕 만드는 것을 한번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ublic void make 그리고 로그를 바꿨습니다.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면 숨긴 뉴 키워드 사용을 하죠. 차일드 클래스와 페어런치 클래스의 동일한 메소드가 있기 때문에 뭔가 처리를 하는 얘기인데요. 처리를 할 때 한 가지 방법이 방금 우리가 사용했던 오버라이드, 오버라이딩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 클래스에 있는 것을 버추얼로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차일드 클래스에 있는 것을 오버라이드로 해서 재정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정의했다는 것은 페어런치 클래스에 있는 것을 아예 차일드 클래스로 바꿨다는 얘기에요. 자 근데 이렇게 오버라이드 하는 방법 말고 여기에 new 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밑줄 없어지죠. 이거는 어떻게 페어런치 클래스를 잠시 가리는 거에요. 페어런치 클래스에 있는 얘를 감추고 새롭게 얘를 만들겠다는 얘기에요.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냐면 자 볼게요. 어... 요거를 조금 지우고 자 차일드 클래스에서 제가 Make 짬뽕을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차일드 클래스에 있는 Make 짬뽕이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버라이드하고 똑같이 부모껄을 쓰지 않고 본인껄 본인껄 쓴 건데 이제 여기서 아까처럼 페어런치 클래스 레퍼런스를 하나 만들어갖고 이 페어런치 클래스의 레퍼런스에다가 대입 연산자에 의해서 차일드 클래스가 갖고 있는 주소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페어런치 클래스와 차일드 클래스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거죠. 그래서 이걸 다양성이라고 만들어졌습니다. 페어런치 클래스에서 한번 똑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Make 짬뽕을 또 한번 호출해 볼게요. 분명히 차일드 클래스에서 Make 짬뽕을 했을 때는 차일드 클래스의 본인껄을 썼습니다. 페어런치 클래스에서 Make 짬뽕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제는 페어런치 클래스로 올라가 버렸어요. 잘 생각해보시면 오버라이드와 차이가 있죠. 오버라이드는 재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일드 클래스에서 Make 짬뽕을 호출하나 페어런치 클래스에서 Make 짬뽕을 호출하나 객체에 있는 메소드를 재정의했기 때문에 항상 차일드 클래스에 있는 Make 짬뽕이 실행이 됐습니다. 굳이 내가 그 상에까지 올라가려면 Base Base 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Base.make 짜장을 해야 위쪽에 있는 페어런치 클래스로 올라갔죠. 하지만 New 를 이용해서 메소드 하이드 메소드를 감추기 잠깐 감춘거에요. 없어지지 정의가 새로 된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일드 객체 타입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차일드 실행이 되는거구요. 다음에 페어런치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페어런치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Make 짬뽕을 접근하면 누구꺼? 페어런치 클래스에 있는 Make 짬뽕이 실행된다.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구요. 이 부분이 헷갈려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객체가 클래스로부터 생성이 될 때 메모리에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그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다음에 이 오버라이딩과 메소드 하이딩을 머릿속에서 이 코드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메모리를 머릿속에 구성을 한 다음에 메모리에 객체가 생성이 됐다. 거기서 오버라이드를 하고 재정이라고 다형성이란 것도 존재한다. new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우리는 메소드 하이드도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시면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new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북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감추는 기능 감출뿐이지 제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는 parent 데이터 타입을 이용해서 부모의 메소드를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private static 키보드 private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접근제한자를 보면 이 앞에 다 public이 붙어요. public 공개형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누구나 다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즉 iNUM 변수는 외부에서 언제든지 다 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메소드도 마찬가지에요. public 공개형 두 public 메소드는 언제든지 외부에서 접근해서 쓸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private 프라이빗은 개인적인 사생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쓸 수가 없어요. 외부에서 쓸 수 없고 이 클래스 내가 해당하는 내 클래스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데이터 또는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메소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rivate public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static 특이한 녀석이 있는데 static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클래스 멤버를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어떤 클래스일까 이렇게 있어요. 클래스가 있고 이 안에 public static int k num 이라는 변수를 쓰기 위해서는 new 슈퍼클래스라는 생성자로 호출한 다음에 즉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객체를 가리키는 dot 저기 뭐야 그 레퍼런스 변수점 다음에 k num 이렇게 쓰지 않고 스태틱은 메모리에서 조금 독특한 녀석이 독특한 곳에 생성이 되는데요. 얘는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바로 어떻게 이렇게 클래스명 dot 접근자 그 다음에 바로 k-num 이라고 해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private 스태틱 말로 하면 좀 어려운데 제 코드상으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겠습니다. 코드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여기를 좀 지우겠구요. 자,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할까요? 슈퍼클래스라고 할까요? 클래스라고 할게요. 네임스페이스는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겠구요. 저장은 슈퍼클래스 그대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슈퍼클래스를 어... 상속을 받는 서브클래스도 하나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서브클래스로 하겠구요. 네임스페이스는 오브젝트 프로젝트 서브클래스라고 이름을 만들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서브클래스는 슈퍼클래스를 상속을 받을 거구요. 여기서 슈퍼클래스를 상속을 받겠습니다. 자, 그러면 슈퍼클래스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슈퍼클래스에 제가 public.int 해서 idum 이라는 변수에 10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private을 한번 해볼게요. private은 외부에서 사용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jnum은 20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public은 public인데 static이라고 했어요. static은 뭐예요?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바로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한정자 라고 했죠. 자, 이렇게 넘고 나서 메소드 기능도 네, 이렇게 해놓을 거에요. 수퍼클래스 컨스트럭트 이렇게 해놓을 거에요. 자, 다음에 메소드 기능도 있어야겠죠. public.int 보이도록 할까요? 반환형은 없지요. doPublic 메소드 자, public 타입입니다. public 타입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얼마든지 쓸 수가 있죠. 됐고요. 이번에는 public 말고 어떤 거, private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 놓고요. 그 다음에 static도 있어야 되겠죠. static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static이라고 한번, static은 클래스 이름 갖고 바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do, 스태틱을 좀 바꿀게요. static 메소드 네, 됐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서브 클래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서브 클래스에서는 생성자만, 제가 로그만 한번 서브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좀 가져와서, 서브 클래스의 생성자,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걸 좀 지우겠고요. 자, 여기서 먼저 서브 클래스 서브 클래스, 이렇게 해서 서브 클래스 그 다음에 서브 클래스에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에 서브 클래스를 가지고, 어떻게? 먼저, 여기 있는 iNUM이나 jNUM 이런 거에 한번 다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콘솔.라이트 라인에서 서브 클래스에서 어떻게? public int이니까 여기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iNUM 하면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건 좀 헷갈리니까. 자, jNUM 한번 접근해 볼까요? jNUM 접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프라이빗 기식 때문에 이 슈퍼 클래스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지, 바깥쪽에서는 접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옳지 못한 문장이 성립될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static을 접근하는데, static은 서브에서 kNUM 이라고 하면 이렇게 뭔가 에러가 뜨고요. 이거는 인스턴스 참조를 사용하여 액세스가 없을 수 없습니다. static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스턴스 변수를 이용해서는 참조할 수가 없겠고요. 바로 클래스 이름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을 하겠고요. 스포클래스 kNUM 네, 됐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우리는 다 접근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iNUM, kNUM, 10, 30 다 접근이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이런 거 있죠? 퍼블릭, 그 다음에 메소드 이런 것도 여러분이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좀 중요한 내용이고 좀 많은 내용을 한 것 같은데요. 상속과 오버라이딩, 그 다음에 다형성, 메소드 하이딩, 그 다음에 플라이빗, 스태틱, 키워드 잘 정리를 차근차근히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대GUAR 1.4 1 SD 2 4 감사합니다.